지방선거의 서울시 용산구청장입니다. 성장현 1955년생 전남 순천 출신입니다. 여러분 용산구도 부정을 2020년 3구 대선에서 이렇게 심하게 했습니다. 이게 2022년 또 대선 당시에 여러분들 이렇게 부정의 흔적들입니다. 부정을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다섯 번 한 겁니다. 4.7 보궐선거까지 합쳐가지고 그 전에 여러분 2020년 4월 15일날 서울시 용산구의 여러분들 상황은 권영세 후보하고 심하게 조작했습니다. 이 경우는 한 28% 정도 되네요. 사전투표 수 가운데서 28%를 조작한 겁니다. 통합당의 권영세 후보는 0.4% 득표율 격차로 승리합니다.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했으면 권영세 후보가 떨어졌을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같은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같은 조작 공장을 사용해가지고 대선 조작입니다. 총선 조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2018년 용산구청장 조작을 보는 겁니다. 용산구는 모두 60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용산구는 20% 조작했습니다. 2018년 때 10% 플러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9%를 빼앗았던 건 한국당의 김경대 후보는 자기가 얻은 표 가운데 25%를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박종엽 후보는 12%를 빼앗긴 겁니다. 큰 표죠. 자기 표 25%를 빼앗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 2%의 당나이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조작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상 득표소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작된 값을 빼주고 조작된 값을 더해주게 되면 진짜 득표수가 3번 예상 득표소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늘어날수록 조작하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 숫자의 20%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니까. 사전투표가 만일 39,379명이 아니고 사전투표율이 높아져가 4만9천이 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수치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위험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대선 조작 2022년 3구 대선 2020년 4.15 총선 조작 2018년 뭐죠 서울구청장 조작 뭐 서울구청장이 아니고 서울시장 서울구청장 서울시의회 다 조작을 한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1번 2번 3번 중앙선거관련회 발표한 공식 데이터만 보더라도 부정선거가 그냥 100% 드러납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이 53%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64%로 올랐습니다. 민주당 후보입니다. 10% 오른 겁니다. 이게 부정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부정이 아니고 뭐냐 이야기죠. 한국당 후보입니다. 당일투표에 36%를 득표한 후보가 27%로 사전투표에 쪼그라들었습니다. 9%가 내려앉은 겁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그냥 부정선거 한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 서울시구청장 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조작 부정선거를 해가 다 뭡니까 24대1로 이긴 겁니다. 누가 민주당이. 뭘 돌렸습니까 20%라는 동일 조작률을 모든 투표소에 다 돌린 겁니다. 다 적용해가 표를 빼앗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 5, 6을 보시게 되면 이게 수정 후 사전투표소라는 것이 조작한 투표소마다 조작한 것을 다 원상복귀시켜가지고 합산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성장은 후보 당일투표 득표율이 53% 득표했는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54%입니다. 거의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김경대 후보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 같습니다. 정상투표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율이 현저하게 높으면 그건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말씀 요지라는 것은 뭔가 아니까 4번이 정확하게 5번을 맞춘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조작률을 정확하게 찾아낸 거죠. 이렇게 부정선거를 이 사람들이 한 겁니다. 더 여러분 심한 건 뭡니까. 서울시 용산구청장 보시기 바랍니다. 표수가 맞지 않습니다. 밑에 기존 합계라는 것은 중앙선거원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위에 여러분들 합계라는 것은 수정사전 득표수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원상복귀를 시킨 겁니다. 두 가지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43표에 중앙선거원에 발표 자료 표수가 많습니다. 표수가 왜 많습니까. 전산 조작했으니까 여러분 표수가 많은 겁니다. 엉망진창인 겁니다. 표를 얼마나 쑤셔 넣었더니. 자유한국당 김경대 후보는 선관위 발표 자료가 22표가 많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여러분 박홍여 후보는 선관위 발표 자료가 여러분들 6표가 많습니다. 다 합진해서 71표입니다. 무효투표 3표입니다. 74표가 남는 겁니다. 74표가. 74표가 여러분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 여러분 74를 넣어 가지고 숫자를 맞추지 않으면 전산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메인 서브를 이르면 압수회가 이런 포렌식을 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남는 겁니다. 조작한 행위가. 흔적이 이대로 남은 거예요.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이런 결과가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더 이상 무슨 결과가 필요하겠습니까. 뭘 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결과 마이너스 74가 나옵니다. 엄청난 큰 숫자가 나온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조작을 했는데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엄청나게 뭡니까. 선거가 많아가지고 복잡해질 수 있었지만 그 일은 조작이 좀 거칠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후보별로 중앙선거관리에 발표한 자료와 그다음에 조작률 추정한 조작 프로그램에 추정한 수정사전특표수가 전혀 숫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조작이 큰 증거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조작 프로그램의 정밀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예상특표수를 착하게 맞춘 겁니다. 후보별로 예상특표수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조금 더 뭐죠.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밑에 것은 예상특표수. 위에 것은 뭡니까. 수정특표수입니다. 모두 다 사전특표수입니다. 6만 2000 040. 그래서 여기에 잘못 투입 구분의 투표주가 중앙선거관리는 이렇게 발표했는데 여기서는 뭐죠. 전혀 없이 00000000으로 한 거죠. 조작 안 하면 다 0으로 되어야 됩니다. 조작 안 하면 수치가 일치되기 때문에 개수조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다 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2018년 지방선거에 서울시 용산구청장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상 안 가고 예상특표수하고 그러나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만든 진짜특표수와 발표특표수 사연은 뭡니까. 10.4%, 8.9%, 1.4%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방선거의 서울구청장은 사전투표 조작이 여러분들 18% 조작을 종로에서 했고 도봉구청장은 16%를 조작을 했고 사전투표 총창 가졌습니다. 중구청장은 18%를 조작했고 용산구청장은 20%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여기 7,875표는 조작표수입니다. 사전투표 조작표수를 7,875표, 4,347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앞으로도 몇 군데 더 특히 강남 3구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내일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